탤런트 김미화씨, 최근 유튜버 건공감리를 고소한 사건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작년 말 본인을 비판하던 유튜브 채널 건공감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피고인 건공감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라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23살 유튜버에게요.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김미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있죠. 건공감리가 게시한 문제의 영상은 이겁니다. 광우병을 선동한 김미화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김미화를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광우병 선동이 가장 주축이 됐던 방송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미화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세우기를 판매했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김미화씨는 본인이 선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건공감리를 고소했고 법원은 김미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단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판한 23살 유튜버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징역형까지 받아낸 김미화씨의 행동을 보며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광우병 선동했다고 몰아세우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또 못마땅했다면 이 기회에 김미화씨 본인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 사과를 받았으면 됐을 일 아닙니까? 문제의 영상들을 삭제시키고 이후 정정 영상을 올리라고 합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어른이라는 사람이 앞날이 창창한 23살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저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잘못을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김미화씨가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에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는 걸 보며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미화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평창올림픽 중계 사건이죠. 김미화씨가 뜬금없이 평창올림픽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일어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갑자기 중계냐? 결국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중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져나왔죠. 아프리카 선수들은 지금 눈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봤을 것 같다 등 중계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들, 부족한 실력 등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미화씨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사과문이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올림픽 중계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을 일배로 몰아세웁니다. 김미화씨의 말입니다. 가랑비에 속옷 쩌는다더니 일배들의 악의적인 밤샘 조리돌림으로 일부 비난이 여론이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비판을 두고 일배들의 악의적인 조리돌림이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글을 사과문이랍시고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김미화씨 본인의 실력 부족으로 벌어진 사태인데 그냥 자기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다 일배들의 악의적인 조리돌림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악마화하는 거죠. 저는 김미화씨의 이런 편협함이 바로 23살짜리 유튜버를 고소해서 징역형까지 받게 하는 그런 잔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미화씨가 자신이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아왔다면서 호소하고 다니는 걸 보며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미화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여론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전 정부가 좌파성형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의 최주요 이슈이 됐죠. 문화예슬계 블랙리스트가 이슈가 되면서 김미화씨는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본인이 피해자이고 10여 년을 본인이 서고 싶은 무대에 서지 못했다면서 호소했습니다. 이후 김미화씨는 문성근씨, 김규리씨 등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죠. 이러고 있는 와중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표창창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 본인이 그렇게 탄압을 받아왔다는 김미화씨. 그런데 그런 김미화씨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뜬금없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7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MBC 시사토크에 출연하며 주진우, 진중권, 이외수 등과 함께 촛불 1주년 기념 MBC 스페셜에도 출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아참,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북한이랑 철도 있는 걸 추진한다는 단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시를 낭독하기도 했고요. 요즘 들어서는 심지어 김재동씨와 마찬가지로 고액강연, 고액사회비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 자치분권 공감토크쇼에서 사회비 명목으로 무려 873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오세현입니다. 전남 곡성군에서 개설한 리더스 아카데미에서는 2시간 강연 후에 55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같은 강좌에서 강연한 사람들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말고도 김미아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문 강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도대체 직업이 뭔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다녔죠. 정치 관련 행사에 불려다니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강연도 하고 다니고 이거 누가 봐도 정권 차원에서 밀어준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정리하면 김미아씨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지도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부에 블랙리스에 당했다면서 호소한 덕에 일시모리를 냈고 그 이후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득을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김미아씨 말대로 이전 정부에서 본인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해서 방송 등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활동을 갑자기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성향이 같다는 이유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확고하고 또 편향된 정치 성향 때문에 공인으로서 본인의 파급력이 있음에도 아주 활발하게 정치적 행보를 보인 덕분에 이전 정부에서 탄압받고 지금 정부에서는 비호받는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미아씨가 더는 피해자를 자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각의 다름,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감히 이런 가치들에 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아씨가 정말 순수하게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분노에서 그런 이슈 몰이를 했던 거였다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자신과 생각의 다른 사람들을 죄다 1배 취급하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김미아씨의 그 정치적 편향성이 불편했던 유튜버 권공감리.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정치로 이익을 얻어온 김미아씨. 김미아씨, 23살짜리 청년 유튜버 징역형밖에 아니까 좋으십니까? 그 정치인의 행보들과는 저한테는 자신을 인정하여